자, 어떤 종목일까요? 두 번째 종목은요? 네, 다음 종목, 필리아 유튜브 필리아님의 종목이군요 파인엠텍입니다 파인엠텍, 8,953원에 30%나 보유 비중을 들고 계세요 오, 많은데요? 좀 많이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이 파인엠텍,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심플하게 요청을 남겨주셨거든요 이 파인엠텍을 제가 좀 보니까 2차전지라는 키워드도 갖고 있고 최근에는 애플, 폴더블, 아이폰 이쪽에서도 특허를 갖고 있다 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재료는 많은 것 같은데 주가 흐름은 또 그렇게 속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 강력한 파워가 없는 건가요? 네, 그래서 좀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, 이 파인엠텍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? 자, 이 파인엠텍은 파인테크닉스에서 좀 알짜 사업부, 돈 되는 부분들 미래가 있는 그런 쪽들만 쏙 빼갖고 만든 기업이 파인엠텍이죠 자, 그리고 이 파인엠텍 같은 경우는 이 폴더블폰의 내장 힌지를 지금 삼성 폴더블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내장 힌지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애플이 2026년도부터 이 폴더블 아이폰을 생산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는데 이건 2026년이죠 좀 먼데 얘기입니다 자, 근데 이 폴더블폰 같은 경우는 좀 관심들이 좀 이렇게 많이 좀 갖고 대부분 이제는 또 폴더블폰 쪽으로도 좀 많이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갤럭시 폴드2를 그때 240만 원에서 사서 아직도 그냥 들고 다니는데요 자, 이 부분이 확장되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2차 전지 쪽에서 좀 이 매출이 좀 어느 정도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자, 지금 현재 올해 예상치 나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매출액이나 뭐 그 저런 것들 이익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늘어나는 모습이에요 자,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치들 나오는 것들 이런 거 좀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400억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 3132억 정도 되는데요 이 시가총액은 좀 싼 주가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주가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, 여기서 지금 현재 올해 4월달에 고점을 찍은 자리가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쭉 밀렸다가 계속해서 지금은 여기 보시게 되면 10월달에 저점을 찍었네요 10월달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이때 장이 워낙 안 좋아서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, 이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은 박스권으로 보게 되면 조금 박스권 상단부 이 정도 근처에 와 있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 시간이 지나고 내년 1분기 정도 그때까지만 보신다면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내년이 올해보다 더 좋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자,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폴더블품 모멘텀이나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되는 이거는 과거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부분들이 매출에 많이 가세가 되기 때문에 이런 쪽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,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신다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고 보고요 다만 여기서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횡부했던 자리가 있죠 대략 3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 6월 중순 정도까지 이 만 원대라는 가격대 이 가격을 중심으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주가가 만 원 정도 근처까지 가게 되면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과거에 오랫동안 거래됐다라는 거는 여기서 물린 분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분들은 만 원대 근처에 올라오면 매도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기다리시다 보면 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님 8953원이니까 한 두 자릿수 정도 그 정도 수익은 나올 테니까요 한 만 원 정도 목표가 보시고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파인엠택에 대해서는 우선은 보유해보자 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서 좀 더 갖고 계셨다가 적절한 매도 타이밍도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